공기야, 나가고 싶어? 나가고 싶어? 여기 나가고 싶어? 이제 가고 싶어? 그만 기다려 공기야 삐쳤구나? 화났어? 공기야, 이제 준비하고 이제 나갈거야 계속 그만해 가자 아유 얘네는 안 물어요? 이제 끝났어야 부는 거 너무 무서워 진짜 죄송해요 어떡해 아유 그니까 다 안될지 다 안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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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유 또 안될 못 Reften 꼬리를 너 유튜브에 나올 수도 있어. 아 어떡해. 아 어떡해. 아 뭐야. 너무 귀엽다. 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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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숙공포 하신다. 어떡할래? 너무 웃긴다.